아, 아, 못봤다. 야, 어두워서 이거 좀 너무한데, 이거? 횃풀 같은 거라도 좀 조명을 주지. 겁나 안 보여. 틴, 탕. 가자. 팍, 아, 오, 오, 뭐야? 반격기 놓고? 콤보다. 이렇게 된 거? 어어. 조심조심. 클린치하고? 어, 뭐야, 뭐야. 갑자기 왜 검 집어넣고, 어어어, 아우. 아, 아팠나? 자, 노래 부르고 앉아있어. 자, 오케, 예, 반격이다. 포멜로? 턱치기, 오케이, 뚝배기. 들어갔고, 콤보. 조심조심조심. 약간, 약간, 어, 아, 콤보, 녀석 반격을 하잖아. 아, 아우, 반격 계속하는데?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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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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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콧, 아하, 아, 뚝배기, 아, 좋아요. 헨리 예전엔 헨리 아니다. 지자스. 나를 잡았고. 여기 있는 녀석들보다, 훨씬 낫고, 잘했어. 하, 하, 네 실력을 알겠네. 하, 자, 에릭한테, 이 녀석 쓸모있는 녀석이라고 얘기해주겠네. 이제, 이 녀석들은, 하나만 기술을 알려주겠네. 좋아요. 체력 공짜로 회복시켜주고, 나이스. 자, 이제 돌아가서, 에릭한테, 보고하라. 참교육. 헨리 예전에 헨리 아니다. 스칼리치에서 검술. 아, 그 아저씨가 반얘기였구나. 아, 와아. 야, 여기서 이걸로 먹고살고 있었구나. 떠나야 된다더니. 중세의, 삶. 다들 그냥, 이제 자기 능력에 맞게, 어떻게든, 먹고살 길을 찾는 거죠. 저, 아, 나 공짜로 체력 회복해주는 거 너무 좋은데? 보고하자, 한밤중에. 어, 어디였지? 카씨. 가만히 있음? 전 많은 소isiert 두 분과 함께하기를 도전하게 전해드렸을 때 너는 브라틱의 사람을 가지고 시작해서, 에릭? 브라틱? 엘이 언제부터 라직의 사람을 고용했지? 그렇군 그 검을, 이 검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젊은이 이거 아닌가? 이 개자식! 으악! 어어? 푸읍 일어나는군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자신의 위험을 위해 그리고 당신은 물론 흠 좀 물에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네 너희 아버지가 너한테 충분한 돈을 지불하겠군 아버지? 아버지란 이 자식 니놈 자식놈 때문에 우리 아버지 제대로 내가 묻어드리지도 못했는데 그래서기 나한텐 얘기해주고 인사같은 얘기를 안해줬네 어? 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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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버지? 네 진짜 아버지는? 네 아버지? 살아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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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딕 라딕 코빌라 뭐? 그가 너를 위해 몸값을 지불하고 싶은지 모르겠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내 아버지는 돌아갔어 이 자식아 개소리 하지마 음 음 그런 식으로 느낀다는 이해가 가네 음 내 어린 시절도 자네와 그리 다르지 않았지 어? 나 좀 오래 기다렸네 이젠 너가 여기 왜 왔는지 말해줄 차례야 내 아버지의 검을 찾고 있었어 이 어떤 개자식이 옮 established 으아아 으어어어 우어어어 오 그리고 내가 걸 찾았지 음 아버지 검이라니 어떤 아버지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이 폐들음 시지마 이 개자식아 죽여버리고 너가 나를 그렇죠 ажуمل 당신은 할ember 왜왜 그냥 너의 아버지는 너의 진짜 아버지가 진짜의 값을 좀 잘 매겨주면 라지키 형님 너를 박살 내버릴 거야 그리고 나도 거기 있을 거다 우리의 스파이럿 아크 캠프 너희 아버지는 내가 모여서 일을 잃어버렸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네 아버지는 너를 여기 보냈고 여기 보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군대의 아주 일부만 파악하고 있지 이 나라에서 내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건 지기스문드밖에 없어 근데 지기스문드의 군대는 나에게 돈을 주고 있지 have you ever heard of Lord Sokol of Lamberg or Sahinek the dry devil they fought for your king and plundered the estates of the lords in Austria just as I'm doing here like they say the stronger dog fucks the bitches and war is a nasty business Sir? oi now I'm afraid I have more important business to attend to I'll leave Udo here to keep you company and let's hope for both our own 우와. 여기. Cheers. ustaren жеバイ dong.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mean? Did it be shak.. Which is not good You fucking traitor. 이 방을 괴신자의 자식 이 자식은 그 자식을 내 눈에 감히 고마워 쉿! 쉿! 혹시... 우리 스칼리츠에서 삽질하다가 나랑 싸우네 그럼 너의 한 번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도와줘? 취비식 넌 원하는게 뭐야? 너를 여기서 빼내고싶어 너를 여기서 빼내고싶어 너를 여기서 빼내고싶어 이스트완의 부우저 왜 나를 도와주고싶어하지 너를 여기서 여기서 빼내고싶어 너를 여기서 빼내고싶어 내 마음을 잘하고싶어 내 마음을 잘하고싶어 너는 몇개의 그로션을 갚고싶어 너를 두려워하고싶어 너를 눈에 띄고싶어 내가? 내 아버지를 묻으려고 했는데 이 자식 너는 나를 저놈들한테 팔아넘기고 하지만 이 자식은 우리 둘의 관계가 좋은 시작은 아니었지 하지만 과거는 그냥 묻어두자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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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나를 도와주는 건데 신경 쓰지마 그냥 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오우 이 녀석 이 녀석이랑 옛날에 대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말 빨라도 넌 승부가 안되고 명분으로도 승부가 안되고 싸움으로도 승부가 안될텐데 어 이... 이 자식 난 널 믿지 않아 빨리 진실 얘기해 근데 내가 의미해 내가 말하는 말인지 안 믿을거야 너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너는 내가 더욱믄서 내가 더욱믄서 내가 더욱믄서 내가 더욱믄서 내가 더욱믄서 내가 더욱믄서 이 녀석들은 그리고 내가 가장 어르신 그래서 내가 내가 반대의 삶의 삶은 예? 이 녀석들이 결국은 나를 셔틀를 유용하기 시작했어 내가 제일 어리거든 결국 그런거였냐? 짜식 꼴 좋다 난 그냥 평홍한 삶을 살고싶다고 난 평화와 약간의 동전을 내 도움이 이스트완 이스트완 렛틱 왜 우리 서로 도움이 없지? 자 저 저 영주놈 저거 배신자 누구였지? 이슈 이슈... 이슈태반이었나? 이름이? 이슈투반 이슈투반이 내 이녀석 몸값으로 부르는거에 10분의 1의 가격으로 도와주지 자 우리 서로 돕지 않겠어? 어... 10분의 1의 가격? 저기... 너... 너... 너는 왜 탈출 안해? 내가 뭘 하겠어? 내가 뭘 하겠어? 난 이 세상에 난 세상에 그냥 탈출해봤자 혼자 남아지고 나는 범벅장대 내가 언제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거라 생각 난 그냥 돈이 필요해 어... 그래서 계획이 뭐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제야 얘기를 하네 이 호세에서 아무도 하체지 못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 이 시간에 안 되겠어 내가 너로 내가 널 풀어줄테니까 넌 너 알아서 빠져나와 그리고 니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너를 풀어준다고 얘기해 난 교수형을 면하고 너는 나한테 돈을 좀 쥐어 주는 거지 너는 나한테 돈을 좀 쥐어 주는 거지 근데 내가 너를 지켜내고 너를 지켜내고 너를 지켜내고 내가 너를 지켜내고 내 친구한테 어... 저기... 내 물건들은 어떡하고 내 물건들은 없지 에릭이 다 갖고 있어 너의 물건이 다 갖고 있어 너의 물건이 다 갖고 있어 잊어버려 그 물건이 다 갖고 있어 내가 이 물건이 다 갖고 있어 너의 물건이 다 갖고 있어 사실은 내가 너를 지켜내고 너를 지켜내고 너를 지켜내고 내가 너를 지켜내고 그래서 내 포스트에서 다른 사람처럼 너의 물건이 다 갖고 있어 어... 나... 나는... 어... 너를 지키는 게 목적인데 지켜보는 게 목적인데 지켜보는 게 목적인데 내가 이 자리를 뜨면 나도 다른 사람 눈을 피해야 돼 어... 그래... 가자... 가자... 날 풀어줘 그래... 근데... 그전에 맹세해 라식경에게 내가 도와줬다고 꼭 얘기해 주기로 그래... 말해줄게... 계획이 뭐야... 응... 그래... 명의로운 산을 사사오 쪽에 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있어 똥 싸고 노폐물 그런 거 다 버리는 데야 거기... 그 똥밭에 그냥 우리 뛰어내리는 거야 그럼 우린 자유지 아... 그 똥밭에 불러도 이승이지 똥밭에 굴러도 당연하지 누군가 우리 모두가 볼 수도 있지 내가 너의 지켜보는 게 너의... 내가 지켜보는 게 너의 지켜보기 그쪽의 벼랑이 많으니까 행운을 빈다 어허 체력 절반이야 와아 야아 오 움직여져 움직여져 페블즈 어 페블리드 없어 아 은신 풀세트 없어 와 완전 수상해 어어 야아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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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뭐야뭐야 아야야 아닙니다 아아 아아 아 아 아닙니다 아 뭐 이런게 있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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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이거 약간 무슨 근거로 열자마자 갑자기 깍꿍대면 어떡해 아닙니다 아아아 아 꾸몄나 또 예지몽이 자 다들 노래도 벌꿀자 한잔씩 받으시게 모험자들이여 아 아니 잠깐만 이게 이건 너무했잖아 무슨 이건 그냥 운빨로 그냥 죽어라 하잖아 문틈으로 몰래 살펴본다 뭐 이런 옵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나 진짜 아 아 매운맛 아 아 아 이야 아 참교육은 서비스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다시가자 어 똑같은 맵인데 갑자기 로딩이 왜 이렇게 걸리지 바로 될 법도 한데 자 로딩이 이렇게 꽉 찼는데 왜 안나오지 아 된다 된다 아 깜짝이야 와 나 진짜 야 어떻게 해야되지 이런 삐식한 틈으로 봐야되나 뭔가 여기 엄청난 자유도 삭 아이템 아무것도 없나 진짜 야 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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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알고 이걸 열어 맵부터 확인하고 아 근데 니 물건을 다시 되찾아 어 와라가가 있긴 있어요 스읍 이거 락픽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보자 하나 둘 셋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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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면 오도록 돼있나? 열면 오도록 돼있나? 아 저기 보인다 보인다 아 일로 보이네 일로 보이네 저 녀석이 절로 갔다가 보인다 보인다 어우 지금 딱 보고 있다 멈추셨나 멈추셨나? 가고 오케이 자 왔다갔다 하는 동선 내가 들리진 않을거야 여기 열면 또 까꿍인가? 까꿍 어어어어어어어 야 저 녀석 어떻게 처리하지? 몰래 들어갈 길이 없나? 저쪽 구역으로 저 녀석 또 온다 저 녀석을 뭔가 테이크다운 할 수 있으면은 해버려야겠다 좋아 불길 지나가는 걸로 이 녀석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이쪽 이쪽으로 서서 반대쪽 보고 있죠? 이 자식 가만있어 가만있어 투구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호흡을 잘 못하니까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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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죽어라 바닥 어 누가 들었나? 왜 저게 떴지? 루팅루팅루팅 아 도끼 좋아 도끼 얻었고 블랙후드 좋아 밴디지 좋고 다크패디드코이프 먹을거 먹고 뭔가 은신세트가 필요하겠죠? 나한테 필요한거는 다크슈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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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신에 도움이 될만한거만 라이트 브리간딘 톨치 일단 하나 받고 이렇게만 입자 다크패디드코이프는 의외로 오히려 노이즈만 늘어나네 아 상의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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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벅치기 한번 했고 아 저 녀석 어떻게 뚫고 들어가지? 이거 한번 싸울려치면 다 들고올텐데 절로 가는 다른길이 있을까? 유인할 수 있나? 슥 슥슥슥 아 저 뒤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거 여기 이거 문 아닌거 같죠? 창문이죠 이거는 야아 이쪽에 뭔가 막 부서진 느낌도 있고 건물 뒤로 한번 진짜 돌아가볼까? 가보자 조심조심 앗 꼈다 일단 이 구역은 깔끔한거 같고 아 여기가 아까 그거고 어 여기 열면은 어어 세이비어신냅 있다 어 그리고 나이트워크 포션 오케이 좋아요 야간투시 가능하고 자 자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고 건물 뒷편으로 가서 건물 뒷편으로 가서 어어 저기 횃불 들고 있는 녀석 하나 있다 저 녀석도 어떻게 딸 수 있을텐데 저 녀석까지 가는 길이 이거 약간 막 버그 걸린 길 아니어야 되는데 아 가지네요 다행히 저 녀석 동선이 어떻게 되지? 이 녀석이 나를 보나? 못보지? 못보지? 동선이 어떻게 되지? 가만있어라 좀 더 원래 신중하게 관찰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거 같기도 하고 따자 따자 어 거기 누구야?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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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누구야? 어어 아닙니다 누구지? 거기 누구야? 무슨 일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라고 아 아 아 들었나? 못들었다 다 다른 애들이 본거 같은데 나를 야 사다리 올라갈때 소음이 일어나나? 거기 누군가 어어 조심조심조심 누구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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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좁아 조심 누구야? 자 관심 끌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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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으라고 너는 그대로 눕히는게 낫겠지 여기서 그대로 눕혀놓고 아아 또 줄어 조심조심 누구야? 누구야? 영어공부하나봐요 저기 밤새 막 열심히 공부하는 도적들 회화연습 발음교정 막 하고있어 서로 열심히 살고있어요 진짜 중세삼 여기서 끝내고 어 어 다크브리간딘 다크브리간딘 좋아좋아좋아 이거 하나 챙기고 당검 챙기고요 다크패디드 코이프 이거 다크패디드 코이프 이미 있는데 효가 없던데 근데 어 락픽이다 좋았어 어 물도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지류가 도움될 수도 있어요 오 둔기 하나 없고 오 블런트 데미지 55 좋아 허벅이랑 간베송 쉴드가 있는데 아 그냥 무장으로 한 놈 때려잡아야되나 그럼 혹시 모르니까 허벅 하나 챙겨서 가볼까요? 네 지금 입지는 말고 오케이 이거 입으면은 좀 더 비저빌리티 올라가고 바지 입으면은 좀 수상해 보이지만 비저빌리티 내려가고 좋아요 아 허벅이 입으면 근데 노이즈가 너무 커진다 너무 시끄러워진다 막 덜그닥 덜그닥 간다 그 다음에 어 둔기로 그냥 아싸리 제압해버리고 방패 일단은 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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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됐어 아 이 방안에 이 방안에 그녀석이 탁 현관에 있는데 자 숨겨진 입구가 아 없나봐요 내가 이렇게 소음같은거 내면은 이 녀석이 쫓아오나 뭐지? 막 이러면서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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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뭐야 어 누가 얘기했는데 뭐 봤니? 거기 누구야? 어 자 불 켜놓고 에이 어 거기 누구야 자 일어나 일어나 어그로 끌려라 저의 답변은 제가 누구에게 저의 방안에 그녀석을 한 번에 어 어 어 아 잠깐 그게 아니라 그냥 싸움이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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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나 방패 어디갔어 방패 어디갔어 방패 오케이 방패 어디갔어 아 아 아 짜식 맞고 어어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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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보여 하나도 안보여 어휴 너 횃불 두고 있으면은 가드 잘 못하지 않냐? 아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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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앗 짜식 내물건내놔 내물건내 대검...대검쟁이 어 나 왜 가드가 안되지? 파택트 가드가 들어가야되는데 들어와 들어와 클린치 어어어어 페이크다 페이크다 어어어 반격들어왔어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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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먼저 들어와 먼저 들어와 빨리빨리빨리 서로 반격대결 수싸움 수싸움 오 클린치 어 안보여 안보여 와아 야아 안보여 안보여 페이크다 아어와 들어와 들어와 왓섭 어우 뚝배기 뭐 웍이 뭐야 뚝배기지 왓섭은 무슨 뚝배기다 가드 잘하는데 뚝배기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주..죽는건가 하아 죽을수없어 죽을수없어 아어어 클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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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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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 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우 죽는건가 신..신이 보인다 이 자식 다행히도 니놈들 동료가 널 구하러 오는 것 같진 않구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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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안 들어오는 캐릭터인가 절대 성공은 하지 않는 캐릭터인가 좀 나가서 싸울까 메이스 스킬 향상 아래에서 위로 오케이 후려치기 아래에서 위로 아하 아 막아먹아먹아먹 어... 죽는건가 오케이 후려치고 난 여기라고 아우 쩌바쩌바쩌바 나가서 싸우면 애들 막 오나? 어우 나 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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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뭔가 이상한 위치에 있는거 같은데? 아 오케이 한다고 후려치고 어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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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갈거야 나가 싸우자 그래그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반격기 당했어 와 와 와 야 저 녀석 왜 안들어오지? 저렇게 안들어오고 무한방격이 되가면은 야 좀 그런데 좋았어 근데 주변에 있는 저 순찰한 녀석들 제압하면 된다는거 알았으니까 빨리 한번 갑옷 들어갑시다 자 저 녀석 야 그냥 싸워도 되는거면은 갑옷 입었지 좋았어 갑옷 입고 들어간다 베껴먹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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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정리 들어간다 주변 정리 들어간다 주변 정리 들어간다 주변 정리 들어간다 가만있어 아 내가 왜 내려놨지 그게 아니라 시체를 아 아 아닙니다 뿅뿅 사람 아 보고 있었네 아 저기 뒤에서 아 그렇구나 초스피드 가 아니라 큰일날 뻔 큰일날 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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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시곢 안녕하심 감사합니다 어 어 아 안녕하시곢 모험자요 지금 실패 하핳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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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자마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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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불빛 지나가는거는 이 불 각도로 보고요 딴 데 보고 있지? 제압하고 스모스하게 들어서 들어서 안전한 방에 떨구고 죽여 이 자식이 발 루트 싹 다 하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일단 지금은 은신 저 망루 망루 잡아야 돼 망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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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뒷망루가 달려올 수도 있어 내가 일로 왔었나? 이 길이었나? 여긴 또 어디지? 응? 나는 어디? 아 여기구나 망루맨 망루맨은 고정인가? 고정인 것 같다 간다 간다 거기 누군가 아닙니다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얘 아까 됐었잖아 왜 안되지? 이럴 수도 있나? 어? 주인장 너무 어둡어 불 좀 비춰주시게나 아직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야 얘 뭐지? 야 얘 아까 됐었는데 야 이것도 랜덤인가? 너 근데 왜 안내려와 이대로 그냥 숨어버리면? 오잉? 나이트 물약을 먹죠 그거 어디섰더라? 이쪽 이쪽 구석에 있었나? 이 방에 요기요기 야 근데 왜 안되지? 어 됐다 사라졌다 야 은신 은신킬이 랜덤이네요 어어 자 밤에 물약 하나 먹고 야 잘 보인다 야 내 핏자국이 선명하다 밤에 이렇게 밤이 이렇게 잘 보일 정도의 약이면 얼마나 독한 약일까 여러분들 동공이 그냥 아장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리개가 그냥 화상 열려갖고 흐흐흐흐흐흥 어어어어어 어어어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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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야 이 녀석 이제는 날 보네? 어떻게 하지? 저 녀석 어떻게 처리하지? 반대로 돌아 들어갈까? 아 호 홍채가 동공이 아니라 홍채가 하하 어어어어 어어어 안한다 안다 아 웃지마 아 퇴퇴퇴퇴퇴퇴퇴퇴 저식 어떻게 알구? 어어어 뒤에 있었어 아이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붙어 너를 도와주러 오는 친구는 없는듯하군 아 잠깐 투구를 저기 나 왜 왜 왜 왜 주먹질해? 무기 꺼내야지 아 아아 야 은신킬이 100%가 아니구나 그니까 되는 놈은 100%되고 안 되는 놈은 100% 안되고 이게 아니라 확률보정 들어가는구나 아 나 지금 뛰어야 되는데 큰일났다 놓쳤다 아 놓쳤다 놓쳤다 이야 그러면 아 저놈처리하는 better 근데 이거 세이브한번 해야되나 저놈까지 처리한 다음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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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드림팀 뛰어뚜뙜뛰 수글이 앉아 수글이 앉아서 저놈이 지나갈 때 횃뿌리그리는 그 빛의 각도를 보고 전석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자 홍채 확장을 위해서 나도 아이샤 하나 먹고 아우 샤 그 녀석이 지나갈 때가 되는데 엉? 아 이제 온다 이제 온다 랜덤이다 간다 간다 자 불빛, 불빛 각도 바뀌는거 보고 오케이 뭔데 보고 잡아주고 가만있어 몸을 들어서 이 방에 떨구고 여기까지는 이제 완전히 쉬워요 와다아 잡고 챙기고 이불거 입고 그냥 가면 안되나요? 아 뭔가 너무 아까워요 뭔가 내 돈 내 돈과 락픽과 안녕하신가 모험자여 반갑습니다 고로고 아 나이트 물약 홍채 확대 시청자들의 시력 보호를 위해서 내 눈 하나 포기하고 홍채가 미친듯이 확대되는 이상한 정체불명의 약 마시고 이게 얼마나 가지? 홍채 확대가 10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 10분 안에 승부 본다 자 저쪽에 두 명 있어요 한놈 두놈 확 됐고 밖이 너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오 보험가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추우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기균들이 활기칩니다 항상 체온 따뜻하게 식사 저기 비타민 들어간거 영양가 많은거 잘 드시고 자 이놈 이놈이 돼야되는데 야 이게 랜덤이구나 여기서 가만있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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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을 와바 됐다 아 오케이 싹 걷어가고 걷어가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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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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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이제는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는 그 녀석을 따자 자 둔귀 장비하고 방어구 입고 뭐가 더 좋지 이게 더 좋아 어 패디드 코입 쓰고 롱허벅 입고 이러면 이제 조금 시끄럽겠죠 덜그럭 덜그럭 거리지만 뉴른버그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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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입고 이런 거 입고 간뱃손까지 입고 오케이 바지넷은 시야가 아 근데 밤에 시야 안 보이면 지금 근데 바지넷 밖에 없어요 머리 안 맞으면 돼 뚝배기 안 맞으면 돼 벗어 좋았어 좋았어 꺼내들고 들어가자 요 앞에서 딱 이제 아 좀 버려놔야겠구나 아이템을 무겁구나 몸이 나머지는 버려 그럼 장비 안 한 거 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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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롭 은신셋 필요할 수 있으니까 다 버리긴 좀 그렇다 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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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케이 가벼워졌고 여기서 깔끔하게 술 한잔 마시고 세이브 술 하나 걸치고 들어간다 어? 락픽이네 뿅뿅 벌꿀주 하라 뿅뿅 별꿀 벌꿀주 하라 아아아아아아 오천원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다들 나도 여기서 세이브 술 한잔 마시고 모험자들도 뿅뿅 벌꿀주 하라 아아 모험자여간 모험자들 여러분들께 한탁 쏘셨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어 이거 근데 왜 락픽이 됐지? 이거 락픽 있는 방이 아니었는데 어? 이게 또 왜 이렇지? 어? 나 락픽 없는데 이 자식 또 락픽 야아 이거 왜 이래 어떻게 된거야 야 나와봐 나와봐 이 자식 나오지 못해 왜 야아 왜지? 왜죠? 랜덤이었나? 와아 야아 억울하다 그럼 락픽을 어디서 하나 갖고 오면 되지 뭐 어 이번판은 처음 오는거부터 이상했음 아 이거 약간 그 패턴이 있나보다 그런거 아닐까요? 체력 마시자 일단 메리골드 그냥 어차피 지금 마셔버리고 저 두놈 중에 저로 뒤로 돌아가는게 낫겠다 이쪽말고 랜덤이거나 혹은 패턴이 몇개가 준비되어있거나 약간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놈 저 참막 뒤로 들어가면 딸 수 있으려나 나 노이즈 얼마나 일어나지? 개시끄러워 완전 덜그럭덜그럭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저 한놈 따고 다른 놈은 저기 실력으로 잡겠습니다 갑옷 벗고 노이즈 너무 심한데 너무 시끄러워지는데 자 이거 입고 쓰고 입고 입고 어디까지 허용되지? 자 이렇게 해서 가지자 제발 가지자 가지자 아 신발 버리고 왔나요? 신발 버리고 왔나요? 이미 잊었어 바스락 바스락 일대일 붙더라도 이놈 한놈 따고 붙으면 되니까 여기서 스텔스 길 한번 스텔스 길 한번 가만있어 오 못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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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봤네요 응 아니야 저 저 저저일 저 저 저지 your coworking 이번 cima stagger 아!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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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 아! 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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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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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훈들의 패주고 아! 클린치 기술로 야! 몇 명이었던거지? 그러면? 오! 나! 나! 버그로 밀어널려고 나! 나!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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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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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꼈다 꼈다 어우 까꿍 오 뭐야 와아 근데 가드가 이상하게 왜 안들어가지? 원래 그 느낌이 아닌데 무기가 바뀌어서 그런가? 자 디펜스 43짜리 디펜스 38짜리 방패까지 있으면은 가드가 더 잘 들어가야되는게 맞는데 아 이 느낌이 아닌데? 아까 그 신발 야 이거 아예 퀘스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되나? 아 차라리 처음부터 하는건 그렇게 합시다 이거였던거 같아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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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드가 여기서 바로 오는 패턴이어야 되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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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았어 왜 안보이지? 녀석? 아 여기서 보는거였나? 어? 꿀잼 방송 돈에 뿅뿅 사라 하하 와 야 야 만원우원으로 꿀에 절인 돼지고기 안주를 모든 보험자들에게 와 감사드립니다 야 큰우원 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보험자여관 운영에 하 하 하 큰 힘이 되네요 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제가 정말 제가 게임방송하는게 시청자가 없으면 뭡니까 네요 감사해요 와 모험자여관 운영에 나중에 증축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와 정신이 혼미하다 와 하하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야 좋아 이번엔 무조건 가야됩니다 아 근데 또 패턴 바뀌었다 절로 간다 와 어려운데 뿅뿅 벌꿀주 하라 다들 여기서 여기서 하면 안돼 여기서 하면 안돼 문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확인해보자 아 또 락픽 걸려있어 락픽 걸린 버전이에요 이거 한번 테스트 겸 한번만 더 진짜 한번만 더 절인고기 냠냠 절인고기 냠냠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안 담게 저녁 빨리 남개 살 만들기 락픽 eg 어마어마한 택 파 porter 민 회 혹 여러 уск 택 Aboriginal 말씀은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을지 늘 고민하는 스트리머가 되겠습니다. 엘프빵 바사삭 저 진짜 그 되게 고민도 하고 게임방송을 안보는 주변 지인들한테 은근슬쩍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건 약간 안보는 사람들 눈으로 봐줘야지 근데 약간 게임방송을 안보는 사람이 봐도 볼만해야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보여줬는데 너무 민망했어. 너무 주변 지인들이 쎄하게 바라봐갖고 아 역시 게임방송은 그냥 보는 사람들끼리 즐겨야지. 자 평소에도 고민을 많이 하는 스트리머가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아 패턴도 좋게 나왔다. 올컨이 걸렸다 걸렸다. 올컨이 걸렸다. 자 이녀석 자 죽여버리고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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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발 제발 락픽 아 맙소사 야 이거 무슨 제작진이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무슨 이트까지는 봐주고 3트부터 짤 없게 그런거 같네 그런거 같네 근데 약간 이해가 안되는데 그래도 어딘가서 락픽을 구할 수 있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퀘스트를 방에서 물건 빼라고 퀘스트 줘놓고 락픽으로 걸어놓으면은 뭔가 잘못된거겠죠 디자인이 페너로드 코인 가자 가자 존버하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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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로도 뭔가 올라갈 수가 있고 일로 돌아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고 아까 궁수가 락픽 주지 않았나요 궁수 아까 궁수를 제가 잡았었나요 근데 왜 아 저기 3명이나 되지 이 방에 한번 들어가보자 여기 들어가면은 어 아 아 저기 순찰 오는 놈이 있네 오잉 잠깐 너 어디까지 들어오니 너냐 너를 미리 없애놓으면 되는거냐 너 어디까지 들어와 깊이 들어오는데 약간 생각보다 어 약간 일로 지금 숨을 준비해야겠다 똑같은 루트로 온다 또 로드에서 그런가 자 그림자 이 녀석의 그림자를 보고 그 다음에 사프를 하면서 아 야 아 저런거였구나 아 기다리면 들어가는구나 아 이 놈 들어갈 때 뒤에 잡으면 되는거구나 아 아 죽여버리자 일어나기 전에 뚜드려 패 뚜드려 패 뚜드려 패 지금이야 지금이야 뚜드려 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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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번은 승리한다 가자 간다 간다 뿅뿅 쏴라 아 개숨차 개숨차 죽어 죽어 죽으라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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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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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야 이렇게 해버리면 깔끔 아 벌꿀잔잔 마셔주고 좋았어 분노의 햇니다 아 블랙 쉴드 블랙 쉴드라고 좀 다르나 자 이제 이제 되찾았다 아이 락픽도 이 놈이 갖고 있었어 나 이제 풀세트 되찾는다 다 죽었어 이 놈한테 락픽을 뺏어서 이 이 이 상자를 열면은 이 안에 내 물건이 있겠지 다 죽었어 끝났죠 끝났죠 이걸로 간다 아 이건가 아 하드락이 두개가 있다 야 이거 진짜 부러지면 안되는데 둘 중에 뭐지 이거부터 따볼까 야 기회 한번이다 잘해라 잘해라 자 최대한 여기가 제일거야 오케이 여기 아 아 아 어 아 이건 mpc 이거 mpc 안 열었어요 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깜짝이야 아 어 내께 아닌데 보호멘수 부류 있다 활도 주고 뿅뿅 쏘잡아라 라고 의도해주는 것 같은데 좋았어 이거 받고 자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내꺼겠죠 간다간다간다간다 간다간다간다 조심조심 자 어디가 노다지야 여기여기여기 여기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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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폿 맞아 그 소리 안나는 소리 안나는 그거 했으면은 중 아 여기 어세신 있는거 보니깐 내꺼다 내꺼다 올컨이 다 찾았고 다 찾았고 어 템세팅 한번 해놓고 세이브하면 되겠죠 여기서 좋았어 좋았어 애쉬헌팅보호가 있고 카폰스 헌팅보호가 있는데 애쉬헌팅보호가 더 좋아 그 다음에 피어싱 에로우 장비하고 어세신 원래대로 가고 갑바가 갑바가 원래 입던걸로 가자 원래 입던걸로 쿠텐버르그 입고 이거에다가 허벅 벗고 원래 다크슈즈 이것이나 썼나 기존의 은신세트로 이걸로 소음 줄이고 아 사일렌트슈즈 맞아 이거였지 자 반지걸치고 닭 니른버르그보다 이게 더 은신 더 들어간다 헨리 기사도 없다 기사도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살아야돼 생존이야 아 요게 제일 은신 갑옷이었구나 오케이 원래 갑옷 되찾았고 쿠텐버르그는 내가 입고온게 아니었는데 무거우니까 좀 내려놔야겠죠 엘프 훈제구이 먹고싶어 엘프 아 엘 엘프를 엘프를 훈제구이 아 그게 아니겠죠 자 그 말씀이 아니시죠 엘프가 만든 훈제구이 구워버려라 자 쿠텐버르그 이거 버려 지금 돈이 중요한게 아니야 어 내꺼 원래꺼 아닌거 다 버려 아 잠깐 바지 방금 하나 버린거 약간 노예지 낮춰주는거였는데 버리고 어 메일코이프는 있어야 될거 같고 버리고 요거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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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입어 어 얘 버리고 얘 버리고 오케이 요렇게 이게 원래 세트거든요 자 편한 근데 신발 하나 잘못 버린거 같은데 신발이었나 바지였나 뭐 하나 잘못 버렸는데 오케이 편한 이 상태에서 아 여기서도 메뉴에 세이브가 되는구나 하지만 정식으로 하려면은 요거죠 마시기 메뉴 세이브해도 요거 마시는거 달겁니다 아 좋아 내가 원래 갖고 있던거 하나까지 해서 어 근데 아직 무겁네 아 화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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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살 지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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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피어싱 에로우 고거 해놨는데 아 나 무기 때문에 그렇구나 떨궈 떨구고 떨구고 아직 무거워 아 카폰스 헌팅보호 버리기 아까운데 이건 유니크니까 이거 장비 차라리 애쉬 헌팅보호 버려 어차피 활 여기서 지금 활 정확도도 높지 않은데 여기서 어집지 않게 썼다가는 목달아 날 것 같습니다 버리고 어 무게를 더 경량화를 음 어떻게 추구하지 뭐가 이렇게 많지 일단은 키트로 수리할거 수리하고 키트로 수리할거 수리하고 수리키트가 또 오케이 하나 수리하고 아 딴거 좀 많이 해줬네 뭐가 이렇게 무겁니 아 노블스 메일코이프 어 버려 떨구면은 아 그러면은 이제 편안 오케이 이 상태에서 한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됐죠 장갑버그인가 장갑이 왜 표시가 안되지 자 갑옷이 뭔가 하나 표시가 안된거 같은데 아 간배송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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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모든것이 완벽해졌어 여기서 한잔 술 한잔 걸치고 간다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